홍콩 증시에서 중국 부동산 공룡 헝다의 주식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의 청산 명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헝다가 우리 돈 1400여억 원의 채무를 갚지 않는다며 한 투자사가 제기한 청산 청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담당 판사는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진전이 명백히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법원회의에 지정된 임시 청산인은 헝다의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갚는 방안을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현재 알려진 헝다의 부채는 443조 원. 자산은 이보다 100조 원 이상 적은 321조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헝다가 당장 문을 닫고 자산 매각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헝다 자산의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는데 중국 홍콩 간 협정에 따라 중국 본토 법원이 홍콩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헝다 청산 명령을 중국 당국이 당장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헝다는 현재 1200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헝다 측도 판결 직후 채권자 권익을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상적 금융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산 매각에 돌입해도 중국 당국은 국내 채권자를 우선 보호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외국 투자자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헝다에 채권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부동산 공급 과잉으로 빈집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14억 인구를 모두 동원해도 빈집을 채울 수 없을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허킹 전 중국 국가통계국 부국장이 지난 23일 중국 남부 광둥성 둔관시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포럼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허킹 전 부국장은 전문가들마다 추산하는 숫자가 다르지만 극단적인 경우 현재 빈집이 30억 명이 살기에도 충분한 정도라고 말한다며 그렇게 많은 집을 비워놓고 부동산을 개발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부동산 기업은 일찌감치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계를 담당했던 전직 고위관료가 중국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이례적으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낸 겁니다. 허킹 전 부국장의 발언은 부동산 위기설에 선을 그으며 중국 경제의 견고함을 강조해온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의 붕괴를 예측하는 언급이 많이 나오지만 이는 과장일 뿐 중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고 활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채무불이행에 빠진 이후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 위안을 포함해 크고 작은 부동산 업체들이 잇따라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져 주택 매수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주요 은행들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금리를 낮추고 주택 구입 시 최초 납입해야 하는 계약금 비율을 낮추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베이징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짓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공사장 앞에는 대형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3개월 전부터 농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비구이 안의 위기설로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자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구이 위안의 총 부채는 255조 원. 건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주택도 90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일부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비구이 위안은 최근 채권 상환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공시로 위기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위기는 금융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비구이 위안에 투자한 중룡국제신탁이 유동성 부족으로 64조 원 규모의 만기 도래 상품의 상환을 연기한 겁니다. 베이징과 텐진의 중룡국제신탁 지점에는 고객들이 몰려와 돈을 돌려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 경제의 더 큰 문제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도 내수와 수출 모두 회복될 기미를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수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달 2.5%로 시장 추정치 4.5%를 한참 밑돌았고 수출도 지난해 대비 14.5%나 줄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도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6.4%에서 4.8%로, 일본 미주호 증권은 5.5%에서 5%로, 바클레이즈도 4.9%에서 4.5%로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금 51조 원을 시장에 긴급 투입하는 등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위기에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규제로 수출 전망도 어둡다 보니 중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These principles areened. ... ... ...